안녕하세요. 피시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또 이렇게 가을 하늘에 갈대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채널 신코코님 채널을 제가 오늘 칭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갈대를 보니까 다른 것도 생각나는데 우리 코코의 그 부드러운 털이 생각나서 지금 제가 보다가 보니까 우리 코코의 꼬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우선 칭찬하고 싶은 분은 신코코님의 채널인데요. 고양이 정말 예쁜 고양이 코코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늘 아이스크림, 붕어빵 아이스크림, 싸망코, 비비빅 여러가지 아이스크림과 이런 음식으로 우리 코코를 유혹해보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아요. 너무 재미있는 영상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코코님의 그 영상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귀여운 코코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채널이고요. 특히 또 우리 코코님이 제게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거든요. 늘 말없이 채널 응원을 해주시고 항상 모르게 살짝 다녀가셔도 항상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신코코님의 채널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귀여운 우리 코코의 모습, 여기 앞에 이렇게 까만 게 있는 게 좀 특이해요. 까만 점, 그러니까 검은 점과 하얀 고양이의 검은 점이 있으니까 더 귀엽죠. 꼭 달메이션 생각도 나고 우리 강아지나 동물 키우시는 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분들의 마음은 누가 뭐래도 따뜻하시고 정말 예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이 동물 채널에 계신 분들을 한결같이 느껴보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순수하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보면은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우리 코코님 채널을 보면서 한국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걸 정말 처음 알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국에 나와있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그냥 이렇게 통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이렇게 이렇게 바로 된 거 누가 봐 누가 봐는 제가 옛날에 올 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아이스크림 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재미있게 그 영상들을 보면서 뭐 밀카 타로 밀크티 바도 있고 흑당 버블티 바도 있고 쌍쌍바, 포도, 감귤바, 롤링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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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놀랐어요. 그리고 자두바 아 우리 한국만큼 정말 이런 음식의 종류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나오는 것도 없어요. 설빙바, 카페오레 아우 정말 다 먹고 싶은 민트초코바, 옥동자 딸기바 메로나는 먹어봤거든요. 우리 여기 미국에서 메로나 하나 먹고 비비빅 먹어봤어요. 제가 사실 그런데 체리홀릭, 로키마운틴 청포도바 이런 건 못 봤어요. 그래서 빼빼로 뭐 이런 것도 봤지만 이런 모든 아이스크림 종류를 또 보는 재미도 있고 피스타치오, 파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파스타치오 뭐 이런 것도 있나봐요. 아우 너무너무 예쁜 그 옥동자바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옥동자바가 이름이 나왔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흑미 흑임 아이스크림도 있나봐요. 앙꼬바, 녹초바, 고구마 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정말 빙그레 캔디바, 로센 뭐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싸만코 이 싸만코도 사실 저는 녹차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있었다는 거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채널 우리 신코코님의 채널을 오늘 또 칭찬을 하면서 예쁜 우리 코코 안 가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가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싸만코를 좋아하다 보니까 싸만코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채널에서 자꾸 더 먹고 싶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옷도 사실 우리 코코와 같이 색깔을 이렇게 입었어요. 하얀색, 까만색. 그래서 오늘은 우리 코코, 신코코 채널님을 칭찬하면서 저한테 늘 응원 주시고 고마운 분이라 또 더더욱 또 칭찬을 하게 되네요. All my foreign friends I'm just praising 신코코 채널. His channel is a kind of cat with some kind of Korean ice cream bar. So you can enjoy all kinds of Korean little ice cream bar with very interesting videos. And also little cutie 코코 cat was so cute. So you can enjoy them too. So I'm going to introduce 신코코 채널. Thank you so much.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서 아이스크림 종류가 한국에 계신 분은 이미 다 아시는 그 아이스크림 종류, 아이스크림 바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걸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 계신 분도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사실 얼마, 안 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예,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짧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코코 에브리바디 See you later Thank you so much.